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유로파 소속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브라질 동부 나탈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승객 30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기종인 카타르 항공 소속 여객기도 지난 5월 26일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탑승자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기종은 다르지만 지난 5월 21일엔 싱가포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가 싱가포르를 향하던 중 미얀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급강화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